KNN 인물포커스입니다.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입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는데요. 오늘은 유순희 부산여성신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선 부산여성신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부산여성신문은 지난 1999년 4월 창간됐는데요. 올해로 만 24년이 됐습니다. 지역 중심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면에 담아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여성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창간 24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 여성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이 지역 여성계를 돌아봤을 때 느끼는 변화는 없을까요? 그동안에 많은 여성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 여성 정책의 변화 외에도 제도권의 여성 진입 장벽의 벽을 허물고 또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돌아보면 이러한 소소한 정책의 변화보다 제도권 여성의 참여율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 정책의 변화가 없었기에